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CS윈드구요 오늘 주가는 캔들의 형태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변동폭을 좀 가져가지 않았고 시가가 좀 떴죠 시가 떴는데 시가를 지켜주지는 좀 못했습니다 오늘 양매도가 찍혀있는데 매도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냥 어제 양봉 대비했을 때 0.67% 마이너스 나왔다 라고 하면 그냥 괜찮은 조정의 흐름 좀 다소 조용한 흐름으로 오늘 진행이 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이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VIP 회원분들 매매하시는 종목 그대로 이벤트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전에 마지막으로 또 온전히 한주 월화수목금까지 있는 그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에 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명절 전에 어떤 포지션이 나올지는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주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 좋으니까 다음주가 가장 좀 기대감이 괜찮지 않을까 오늘 종가는 59,200원인데 이게 시가가 6만원 이었거든요 근데 시가가 6만 200원 이었는데 그 라인 위쪽으로 올리지는 못했죠 뭐 한번 라운드 피그에서 저항 받는 거는 사실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밀려서 조금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는 CS윈드 포지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오션 플랜트도 딱 종가 부분에 거의 맞춰놨죠 지금 기관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딱히 뭐 포지션이 나쁘진 않았다 베어링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S윈드만 보면 뭔가 은봉이 하나 땅 있어가지고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얘네 세 종목이 가져갔던 포지션은 오늘 다 전날 종가 부근에 붙여가지고 그냥 하루 쉬는 움직임 요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는 딱히 뭐 그렇게 접근하는데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중을 원큐에 들어가면 빨리 반등이 안 나오면 초조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여러 개로 굉장히 쪼개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는 거 이러다가 스윙 전환되면은 다른 종목 보시면 되죠 굳이 뭐 계속적으로 불타기를 할 만한 그런 구간도 아니고 어쨌든 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 그 시간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소모한다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 라인을 조금씩 올려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아 조금 더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지 했는데 매수 안 하고 기다렸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그럼 어쨌든 또 평단이 높아집니다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럼 비중도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그냥 기계처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지금 구간을 그냥 잡아 놓은 다음에 이 안에서 은봉이 나올 때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시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죠 뭐 약간 일주일에 한 주, 일주일에 2주 이런 식으로 그냥 기간, 수요일마다 사야지, 목요일마다 사야지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은봉 나오는 날 사야지 약간 요런 패턴 이게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이 될 거 같고 어쨌든 뭐 신규매수 그러니까 신규매수 관점으로 볼 때에도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닌데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한 번씩 시장에서 그 턴이 오긴 했거든요 시장이 어떤 친환경 쪽을 조금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오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 풍력 쪽은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친환경을 전체로 볼 때 태양광, 풍력 두 개가 메인이거든요 태양광이 돌면 풍력도 보통 따라가고 작년에도 그랬죠 태조, 이방원 한창 난리일 때도 태양광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풍력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그 다음에 뭐 수소 이런 것들 따라갔는데 그런 흐름을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아 과거에 이랬었구나 이런 걸 떠올리면 급하지 않게 그냥 천천히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급하게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심리적으로 저점이어도 밀립니다 그런 것들만 컨트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을 좀 보면은 조금 팔긴 했지만 수량 자체가 이제는 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가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오늘 대형주들, 중형주들은 지수 변경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지루한 날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파란 글씨 누르시고 모래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한 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들도 좀 챙겨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